오징어 프로젝트 자기 한번 밥 드세요 그다음에 오징어 프로젝트 오징어 프로젝트 오징어 프로젝트 너무 맛있어 드세요 어... 살짝 예쁘다 오징어 아니에요 이거 왜? 두근두근? 뭐냐? 으음 괜찮지? 사기꾼이냐? 사기꾼? 사기꾼 사기꾼 아니다 요리사입니다 저게 맛이 별로 안 느껴졌던 식감이 오징어 식감이 오징어 식감이 마신다 여행 여령의 헬프 알바예요 당장 알바하기 어떤가요 뭐가 살기 힘드네요 당장 일찍 바꿔줘 멋있는 알바라고 엄청난 알바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게 괜찮은 사람인데 여기에서 아르바이트에 약간 그 얘기했던 거 저 엄청난 사랑이에요 제거 당설도 cafes 고기 양파 당면 당면 양파 당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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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명이요. 이번 주 0. 3명 모두 0.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끝났어. 배제트리아 루도스. 두 번 드세요. 세 번 드세요. 지금은 먹어야 되는데. 삐로 처리할 거예요. 크로컴이다. 설거지를 한 번도 안 했어요. 너무 오랜만이에요. 그러니깐요. 얼마 만이에요. 개념 오고 싶어서요. 즐거운 얘기 말씀드릴게요. 그래요? 좋아요. 혜희가 연락을 해서 내일 봉동 가냐고 해서 너 내일 광장 갈 생각이었다고 하니까 자기도 광장 갈 생각이었다고 해서 만난 거래. 또 3개월에 웃기고 쇼핑하러 왔어요. medim. 김치. 김치. 이때는 구독 꾹 좋아 꾹 댓글은 바라지도 않아요